그리고 이 그걸 우리 팬분들이 주가나에서 꼭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MC들과의 롤린 콜라보더라고요. 사실 뭐 많은 분들이. 뭐 카피라고 해야 되나? 커버. 이 춤을 커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영광이죠. 그럼 이 자리 한번 해볼까요? 음악 주세요. 어디 가세요? 제가 왔어요. 어디 가세요? 반가워요. 은질이야. 너무 잘하세요. 고맙습니다. 신나네. 나갔다 오셨어요. 퇴근할 뻔했어요. 정말 춤이 신나네.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박예선 선배님 오시면서 반가워요. 제가 왔어요. 반가워요, 바로. 바로. 예의가 다르잖아, 또. 아, 진짜. 틈새를 또. 그러게요.